오늘은 차박 텐트를 칠건데 피칭하다가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우비를 입고 시작을 할게요 소고기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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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맛있다. 여기다가 선생님의 고리를 이렇게 달아야겠어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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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적으로 뭐 달아야 할 것 같은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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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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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요리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기장도 있고 미니멀 차박하기.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저기 빈틈이. 모기장을 제가 저기까지밖에 못다 놨어요. 그래서 저 밑으로 아마 모기들이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차박 그 트렁크에 씌우는 모기장 있거든요. 그거 씌우고 이거 문 닫고 잘 것 같아요. 진짜 예쁘죠? 진짜 예쁘죠? 아 맞아. 요즘 유튜브 보니까. 약간 레드벨벨벳 아이린도 혼자 차박 같던데요. 진짜 차박이 진짜 많이 대중적이어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제가 이틈은 모기장에 맞지 않게 잘라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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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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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피클 뜨거운 고춧가루 스테이 담아 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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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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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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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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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